오늘의 주력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피터블림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표성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중고업,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이 경기 민감주가 이제 저가 매수가 적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봐도 괜찮을까요? 어떤 종목을 본다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효성화학이고요. 보통 이제 동이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 이제 어려울 때 사는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 시점이 이제 화학시장 같은 경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난 시점이었는데, 그것이 올해 초를 고점으로 찍고 반짝하고 이제 오히려 수요가 계속 둔화가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급 경목 현상이라든지 운임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도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런데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제 2022년에는 내년에는 정상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내년에 정상화된다고 하면 지금을 바닥권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반등세가 나올 것이고, 중장기 업사이클의 초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황이 가장 부진한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미국의 프로판 생산량 자체가 성장세가 생산량 자체가 좀 줄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뭐 운임 상승이라든지 하는 비용 이슈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프로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진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2022년 내년에는 미국의 원유라든지 가스 생산량 자체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 동결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 부담을 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신공장 건설하고 증설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셧다운이라든지 초기 가동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수요일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월부터는 생산량 자체가 가동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2015년도에 이제 효성화학이 한국의 공장을 만들었을 때 그 한국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실제로 주가도 빠지고 출적도 밀렸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가면서 가동률이 정상화되면서 출적도 올라오고 주가도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같은 논리로 놓고 보았을 때 이번에 베트남 공장도 내년 초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훨씬 나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조성화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선박 발주량이 급증을 했었는데 이 이슈가 좀 반발성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은 세 차례 정도 침체 발주 침체기가 있었는데요. 이 기관에는 이제 많은 조선소들이 퇴출이 되고 살아남은 조선소들도 이제 공급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뭐 이런 이유로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선박 온실가스 관련한 선박 같은 이슈는 이제 앞으로 발주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업경 내에서 글로벌 1위제를 40년간 유지하고 있었고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가스선이라든지 해양설비 같은 주력 선정에 대해서 이제 풍부한 건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05년, 07년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해서 발주 호환기에는 수혜를 입었던 기업이라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엔진 기계 사업부 같은 경우가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LPG, LNG, 메탄, 에탄, 바이오 연료 등 이제 다양한 연료에 대한 공급 설비를 갖추고 시운전이 가능하거든요. 결국에는 친환경 트렌드로 가서 발주가 나온다고 하면 엔진 기계 사업부를 통해서 다양한 발주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적의 수주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군대 중공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 향후 전망이 굉장히 밝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